네, 한 발짝 반발 더 서주시겠어요? 먼저 중앙 보시겠습니다 다음 우측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측 보시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다음 성태와 열일 역할을 맡았던 김대종, 임기홍씨와 조현진, 김슬기씨 입장하겠습니다 이제 선까지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, 중앙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우측 보겠습니다 네,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? 네, 마지막으로 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 네, 이상 조현배우분들 빌드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, 장례 정리 후에 주연 배우분들과 스탭진이 함께하는 강의 기자간담회를